1. 영화 배우 진기주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아이오케이 컴퍼니 소속으로 고현정, 조인성과 같은 소속사입니다. 1. 진기주는 2014년 제23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올리비아 로렌상 수상, 진기주 나이 1989년생 29세 모델 출신 늘신한 키를 자랑합니다. 2. 진기주 롯데리아 CF 광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3. 롯데리아 신메뉴인 클래식 버거 편에 출연해 청순하고 상큼한 외모를 선보였습니다. 3. 진기주는 오는 2월 28일 개봉되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김태리, 류준열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4. 진기주 2014년명의 경쟁을 뚫고 SBS 슈퍼모델의 입상 2015년 드라마 두번째 20살 박승연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5. 2016년 달의 연인 보보경심 체력역으로 출연, 특이하게 삼성SBS 컨설턴트와 강원민방 방송기자로 근무함 경력이 있습니다. 5. 2014년 슈퍼모델 진기주 몸매 골반 5. 진기주 리츠 시절 과거 사진 6. 포텔 영광검색어 진기주 성형전 사진 6. 어린 시절 모습 보니까 이목구비 외모가 그대로 성형수술은 루머지라시 같습니다. 6. 보기배우 진기주 프로필 보충 6. 진기주 탤런트 모델 7. 나이 1989년 1월 26일 만 29세 고향 서울 7. 신체키 몸무게 혈액형 B형 종교 무종교 7. 학력 춘천여자 고등학교 출신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8. 데뷔 2014년 슈퍼모델 소속사 IOK 컴퍼니 9. 가족 부모님 이녀중 막내 결혼 미혼 남자친구 남친 애인 공식 발표 없음 9. 특징 동암배우 얼짱 중앙대 여신 출신 10회 설 스킨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